5인조 다궁정 걸그룹 리샌드입니다. 축하합니다. 아 노래도 정말 좋고 요즘 인기가 정말 많던데 아까 또 퍼포먼스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반겨주시더라고요. 리샌드 다시 한번 수상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팀의 의미처럼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그런 또 가수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한 것도 기대하겠습니다. 라이징 스타워즈 가수상을 수상한 리샌드의 수상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 리샌드입니다. 네 저는 데뷔하고 처음 가는 장인데 이 장을 주신 아시라고 그래요.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희 이 장인과 함께 저희 더뮤즈 주황 대표님 혜수 이사님 그리고 더뮤즈 가족분들 모든 스태프분들께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리샌드 너무 고마워요. 마지막으로 이 상을 주신 만큼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한 리샌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라이징 스타워즈 가수상을 수상한 리샌드였습니다. 다국적 걸그룹인 만큼 저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받는 걸그룹이 되길 바랍니다. 네 또 수상소감부터 하시겠어요? 네 네 네 첫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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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구독자와 우리 팬분들의 응원을 고마워요. 그리고 우리 팬분들의 응원을 고마워요. 2024 ASIA VALDELE HOURS 그리고 저희는 여기가 엄청나게 존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쇼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의 오가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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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수한테 자극적인 언어로 해제해주시네요